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성민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청년TF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을 거치고 기획 단계를 거친 결과 여러분들 앞에 청년TF의 활동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청년TF는 시대를 감각하고 청년을 감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는 데에 있는 힘을 다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겪는 사회 문제에 대해 기민한 대응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감 그리고 유능함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겪는 사회 문제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TF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이 소통부문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마다 청년들과 대화를 정례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정책과제로 여러 가지를 설정해서 비정형 노동 그리고 보호종류 아동, 주거, 부채 문제 등과 같은 청년들의 삶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챙기고 이 부분에서 대화를 진행함을 통해 도출되는 정책과제들을 원내 의원 자문단을 TF내에 꾸려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청년미래연석회의 그리고 청년고위당정청협의체를 통해서 청년들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당, 정부, 청와대 차원에서 검토되고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청년들과 함께 소통을 시작으로 정책을 마무리 짓는 완결성 있는 TF의 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TF는 청년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청년들은 각자 도생 혹은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척박한 환경들을 견디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인재 영입식 혹은 깜짝쇼의 정치가 아니라 청년들이 정말 정당에서부터 차근차근 경험을 쌓고 성장하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그 청년들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그 시작을 청년 TF가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당내 혁신위원회가 출범했고 혁신위 안에 청년자문단으로서 청년 TF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기민하게 당과 소통하며 지도부와 소통하며 새로운 인재 육성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청년 TF는 청년들과의 소통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 마지막으로 청년 인재 육성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청년 TF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청년 TF 부단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발언이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태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시자 청년 TF의 부단장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당 위원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 장경태입니다 이번에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청년 TF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100일간 우리 대장정을 통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작년 153개 20조 7,900억의 청년 예산을 처음으로 측정하고 예측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올해 182개 22조 3천억에 달하는 청년 예산으로 앞으로 청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갈 예정이고요 청년미래연속회의 의장이신 박성민 최고위원과 함께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청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 성과를 우리 청년 TF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년 TF 부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박영훈입니다 청년 TF는 지금도 이 순간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정책적인 효능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기구입니다 청년 TF는 청년들이 간절히 바라는 정책적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창구 역할과 더불어 당내외 전문가 그룹을 통해 잘 다듬어진 정책을 선보이고 그 결과로 평가받는 TF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청년들의 삶에 비빌 언덕이 되겠습니다 청년 TF를 통해 청년들의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TF 위원으로 함께하게 된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청년 TF를 통해 한국사회가 4인 가구로 사는 사람 그리고 집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집을 사지 않아도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어도 안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사실 이번 TF에서는 청년 정책을 단순히 청년들의 권익 증진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청년 아젠다들을 가지고 와서 정말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보는 TF가 될 것이고요 적절한 대안을 찾아서 우리 청년들이 바쁜 와중에도 정말 내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청년 TF는 단순히 이번 발족 기자회견 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과 대변인님들을 통해서 청년 TF의 활동을 정례적으로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청년 TF의 발족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